아무튼 미션은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. 종료하고 싶으면 종료하시고 이미 받았으니까. 리몰드 제가 많이 해도 3일 정도 할 것 같아요. 또 강점기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. 솔직히 말해서.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. 강점기를 만들고. 제가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몰드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재미붙일까봐 안하고 싶은 이유가 또 커요. 리몰드 재미있어 보이긴 해요. 재미있어 보이긴 한데. 팩토리오가 그랬고 대아비비 그랬잖아.